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 중식자들이 오늘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허감을 이긴 빛의 산업입니다. 어떻게 이 은약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됐어요. 이걸 회복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있을 때도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금융업을 했죠. 이래서 큰 돈들을 움직였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터질 때 강대국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겠죠. 영국 보고 얘기한 거예요. 도와달라. 우리 독립식이 달라. 우리나라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돈을 댄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독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제일 들어있고요. 6백만 명 학살을 죽일 뿐이에요. 지금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고요. 지금도 경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미국에서 영향을 주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빛의 경제, 이걸 해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뭘 놓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놓치기를 자꾸 이렇게 허감 속에 빠질나요? 꼭 알아야 돼요. 전혀 몰랐는데 말이에요. 아니, 후대들이 참은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양사망의 전쟁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막 후대들이 막 거의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포로되어 갔다니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바벨은 다 포로되어 가고 아수로로 포로되어 가고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 나중에는 로마에 또 소극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추후 70년경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랑민이 됐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2, 3, 7, 5천정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사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오지에 잡혀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죠? 이제 어떤 수를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2, 3, 7, 5천정주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공격되도록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어가고 특히 5천정주 이 5천정주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막 종로로 타고요. 여기서 모든 문제 다 나옵니다. 인신매매 판리나가 나오고요. 전 세계를 가서 노예로 쓰이고 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은 하루 1달러로 거의 삽니다. 1달러로 사는 것은 그래도 부자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염병이 돌이소요. 전 세계 최악을 우리만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것보다 더 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걸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거예요. 죽도록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왜냐 코로나가 생기죠. 앞으로 더 심한 병이 생기겠죠. 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생명이 전 세계에 퍼지다 다행스럽게 해결되는데 더 심한 거 오면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되게 무식한 사람들은요. 코로나 돌아도 예사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가 그렇게 심하겠냐 마스크 안개 돌아다닌다 죽어버리며 이게 연결돼서 전 세계에 퍼질 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 성교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 벌어도 도움 안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후대까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성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개인 구원을 받도록 흐르시 물어 받는 것도 하지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성교에 진짜 오해하고 축복이 뭔가도 몰라요. 하나는 이 말씀했잖아요. 너로 능히 당할지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됐죠? 그것부터 먼저 약속했어요. 여기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니가 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은약적인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그리고 너로 말미야말라.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니시로 말미야말라. 기념미적인 축복입니다. 니시로 말미야말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하려면 너로 능히 당할지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을 미리 준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전도 성경이 진짜 착각한 사람 너무 많아. 뭐부터 좋냐. 이게 정말 내 가슴에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모든 족속에 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약속을 먼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눈에 보이자고 나하고 맞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잖아요. 많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세계선교 전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은 계속 얻어만 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부터 약속했냐. 내 이름으로 귀신주사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것도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 보면 신명장 끝에 보면 그렇게 있죠. 이 보좌에 비밀을 설명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딴 거 말고 권능을 주겠다. 딴 거까지 이르러 증인될 권능을 주겠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때 회복되는 것이 빛의 경제다. 그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거 받잖아요.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냥 하잖아요. 내일 헌거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투 찾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조금 차별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그거는 조금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꼬마도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주잖아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액에서 와도 어른들이 될 때는 봉투에 탁 넣어 준다라고요. 그렇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모교의 일신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호주 사람이에요. 그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리 집만 나와요. 우리는 호주에 성교로 가잖아요. 호주에서 우리 막 성교관 오라고 막 하죠. 우리나라 너무너무 허감 속에 있을 때 성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칼 맞아 죽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 안 되고 우상 주매하는 나라라고 어떤 사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항토병이죠. 병 걸린 거를.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죽은 성교사 부인과 자녀가 다시 들어와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보험하는 나라로 바뀌어요. 진정으로 할 때 빛의 경쟁이 회복됩니다. 저는 전도 성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세계보험하도록 주셨는데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마음이 담아집니다. 나하고 교회 그 다음에 전도 성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실천 못하더라도 말씀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 못 받더라도 언제 받을지 몰라도 기도는 바르게 돼요. 싹 징도 올리고 충청도 하는데 여기는요 굉장히 기회가 있는데요. 특히 보세요. 오천종족 보그마을 많은 지금 단민족 QCK들이 전국으로 깔리고 있는데 중부지역으로 저 위에 평택지역이 많이 와있어요. 거의 문제 갖고 있습니다. 평안내입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오천종족 나라 오면요 거의 병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천종족 속에 있는 대부분이 어디 있는 거니까 우리 바누와트 신경쓰는 이유가 그 섬나라 14개 많이 있고요. 남미 동남지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 많이 있고요. 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오천종족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많은 병들이 퍼져요. 평근나이 수명 35세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에이즈에 걸린데 치료가 빠져들 안가. 에이즈에 걸려 죽으나 늙어 죽으나 비슷하게 죽어. 이만큼 죽는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들이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이런 사실도 몰라며 영적인 거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 안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허감 영사들이 열어고 있을 때 내필임들이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필임들이 뭡니까? 사단 충만해가지고 세계 연계를 내다보고 혼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가지고 소통하고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김동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무당인데 걸려가지고 이 무당대로 손에 글자걱을 온다랍니까? 그냥 손에 발에 죽어 하고 글자걱을 온다랍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시일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깐요. 그냥 막 그래 사는 거에요.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모든 산업인은 빛의 경제 회복이 됩니다. 이유 알면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 옵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 조심해야 될 정도로 왔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마약 중독 때가 와요. 마약 중독 때가 와요. 이런 무슨 시일이에요. 전도 성교라는 이런 부분을 깨달아와요. 축복이 다르다니깐요.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 중에 유대인이 못 깨달았지만 0.1%의 사람이 깨달아온 겁니다. 자, 이때 봅시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어 열방이 네 시로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도 없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시로만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 데리고 나간 거예요. 돈도 친척 다 떠나려 했는데 여기 데리고 나왔어. 미래 걱정이 돼가지고 어차피 자기 마누라 치다 보니까 못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하갈통 이스마일도 낳았고요.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지.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할망구가 에르랄 같이 나네. 무슨 내 시가 세계부엉만 합니까 무슨 내 시가 세계부엉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위기가 오는 거야 거의 죽은 상태가 와 그래서 조카 데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네 결단 내립니다. 결단 내립니다. 아 알겠구나. 그때부터 단어를 삭히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겁니다. 집에 가병만 318명 더 중요한 것은 소돔왕이 있는데 전쟁에서 지면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전립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나중에는 부자 될 건데 당신 때문에 부자 될 거 아니냐 안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부엉만의 은약 이게 큰 힘을 내서 선심을 쓰고 멀리 가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부터 착각해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나 보내는 거나 똑같아. 그렇죠. 내가 가거나 있는 사람 도와주거나 똑같아. 그럴 수 있겠지.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또 무너져 버렸어요. 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사무엘과 다윗을 세운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렸어요. 자꾸만 잊어버려. 0.1%의 복원 깨달은 사람을 가지고 살아요. 이래서 나온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유명한 얘기 골리아과의 싸움 골리아과의 싸움을 자세히 보세요. 골리아들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아 머리를 깼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돌이 잘 던지는데 골리아 정도 빈틈을 다 판 거예요. 방패 들고 두고 썼는데 여기 비었거든요. 아니 전쟁 나오는 장군이 이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하고 때린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 다윗이 요호와를 조롱하고 제조하는 거죠. 완전히 영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뭐 한 말들 많이 있지만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아 씨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조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요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네가 조롱하는 요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지금 대단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요호와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한 개 더 얘기했어요. 온천에 요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중요한 말했어요. 오늘 요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주 점잖게 얘기했어요. 아주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말하면 너는 오늘 죽었어. 이거요. 맛있게 말하면 그걸 말하면 고단하게 오늘 여기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어. 말 떨어지자마자 난리인 거예요. 자꾸 언론도 보면 표현할 때 힘든 상황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다윗하고 골리앗 붙으면 다윗이 백전 백승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일천만 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했어요. 평생 걸 준비해야 돼요. 성전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후회되는 거는 우리 87년도에 교회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다윗은 사물에게 듣자마자 준비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면 망대 천 개 세우고요. 그를 생긴다. 이게요. 빛의 경제입니다. 산업인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회복을 해서 빛의 산업을 했네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망했어. 어쨌든 자꾸 보험이 없어집니다. 누가 그런지는 압니다. 많은 좋은 걸 주어서 보험을 뺏어 주어서 뺏어 주어서 게야지. 너무 좋은 걸 보고 넘어간 거지. 맞추려고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그거 자랑하다가 또 놓쳤어. 완전히 이제 우상 동네 되어버렸네. 이때 나온 인물이 산업인 오바다입니다. 은약의 사람이요. 세계 성교가 뭔지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선지자 백 명을 숨겼단 말이에요. 조금 우리 렙는 데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신기해요. 몰랐을까? 아니 정치 하는 사람들은요 저런 거 되게 살피고 합니다. 몰랐을까요? 숨겼다 이러니까 몰랐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오바다는 아하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 말은 이중으로 했단 말이 아니요. 아하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요. 이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저 사람 우리 회사가 없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다. 이 마누리야의 교인이다. 진짜 적답하지요. 그렇지요. 저 사람은 너무 뭐가 있다.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알고 봤더니 청주의가 이 말으로 교회의 교인이야. 나도 교회가 이래야. 얼마나 이 사람이 뭔 일인지 압니까? 갈멜산에서 모든 거짓의 인자 꺾는 역할을 시무름합니다. 사실상 호랩산으로 엘리야가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은혜 받습니다. 이 뒷 역할을 누가 했냐? 오바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생겨서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여기에 뒷 배경자가 누구냐? 오바다. 여러분이 이런 빛의 산업인입니다. 해보는 게 돼요. 흑암을 이기는 이런 빛밖에 없으니까요. 역사 반복됩니다. 계속 또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낸 소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가라 안 그러고 그루터기 따라와 있다. 후대를 세워. 그루터기 그루터기 렘넨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렘넨트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루터기란 말은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렘넨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은약을 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어둠을 완전히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은약 잡은 사람이 새 청년입니다. 이 은약 잡은 사람이 에스드입니다. 완전히 허가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뭐 한두 명이 계속 무너집니다. 이게 완전히 속옥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 흩어질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약 가진 세계보험할 인물들을 세운 겁니다. 로마 16장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거 나오죠. 보호자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해요. 동역자 식주인 이 전도 응답받아야 합니다. 이게 비치경제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어느 정도냐 영세전에 감추했던 것을 지금 나타내야 합니다. 세세의 무궁적으로 있을 것을 지금 나타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설명해 그러면 우리도 그걸 알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일시되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산업민중 잇자들은 토요일이날 주일은 내가 뭔가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것을 안 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해 진짜 기도가 뭡니까? 나라의 마읍심이라고 기대해요. 진짜 기도가 뭡니까?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32절 6절 32절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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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를 구하라.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한 나라의 일을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심심하면 화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폭발한 있으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엄청 화를 낸 멀요. 성전에 와가지고 세 가지 뜰을 없앤 거예요. 그게 장사인 겁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찾아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셋들은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충청도의 찬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고 뭡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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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7, 5,000 종족 살리는 데는 렘런드 중에서도 TCK입니다. 특히 23, 7, 5천 종족 얼른 보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제3 문화권의 아이들 그들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렘더 전도학 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해서 세계보험을 하는 겁니다. 빛의 경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주역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앙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기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전국 세계 산업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